모델링 접근 질문의 답변으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탑에서 보이는 건축물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이런 형태의 접근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형태 같고 6개가 꼬이면서 만들어지는 형태인데 바깥쪽 방향하고 안쪽 방향하고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향 때문에 좀 더 어렵게 생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접근에 대한 내용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을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응용해 보시면 원하는 형태도 만들 수 있고 또 이 건축물의 디테일도 표현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접근하려고 하는 건 붙어있는 게 6개이기 때문에 엔곤을 이용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엔곤을 만들 때 아래쪽에 있는 서큘러 옵션을 체크한 다음에 가운데 구멍 뚫린 부분에 원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바깥쪽에 맞추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또 맞게 라인을 하나 만들게요 이 라인은 필요는 없는데 도움을 받기 위한 라인입니다 이렇게 쭉 간다고 생각했을 때 위쪽부터 이렇게 라운드가 필요합니다 아크 형태를 가지고 만들 건데 여기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준이 될지 고민한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라인을 이 끝부분에 맞출게요 카메라에서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곡이 좀 되어 있다 생각하고 저는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운드를 이렇게 만들면 이것도 역시 카메라에서 보이는 왜곡을 생각해서 이 정도로 만들면 될 것 같고 로테이트를 시킬 때 가운데 있는 엔곤이 있으니까 엔곤을 기준으로 로테이트를 시켜야겠죠 그래야 6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축이 되니까 엔곤을 기준으로 축을 해야 되니까 축을 잘 선택해 주면 선택된 물체의 축이 이렇게 회전에 사용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 6개니까 60도를 회전시켜서 이렇게 복사를 하나 해줍니다 여기서 이 3개가 필요하죠 에디태블 스플라인 어태치 명령으로 3개를 합쳐줍니다 에디태블 스플라인에서는 스플라인에 있는 트림을 이용해서 선들이 서로 지나고 있기 때문에 위에꺼 옆에꺼 이렇게 주우면 되겠죠 사실 이 선도 필요 없습니다 위에꺼만 주우면 될 것 같아요 얘도 필요없고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죠 얘가 이제 반복이 되면 되는데 3D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할 것 같은데 노말라이즈 스플라인을 가지고 초점의 위치가 지금 여기가 되어 있죠 여기 점이 방향은 맞습니다 노말라이즈 스플라인 개수로 저는 7개를 만들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 사진에서 다음 건물이죠 다음 패턴 여기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7개를 해서 이 가운데가 분할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 액션 서페이스 모디파이어를 적용하면 물체가 면을 갖는데 이렇게 면을 갖게끔 합니다 이 물체를 하나 복사해 놓으면 나중에 커브를 좀 확인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복사해 놓고 복사한 거에서는 나머지를 지우면 곡선이 남잖아요 처음에 만들었던 그걸 참고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디태블 폴리 디테일을 만들어야겠죠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60도 회전시켜서 한쪽에 하나 만들어 줍니다 새로운 걸 하나 만들고 인스텐스로 만듭니다 뒤쪽에 있는 사진을 이제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색상을 잘 보이게끔 한 다음에 인스텐스기 때문에 작업이 같이 되겠죠 스윕트 루프 명령으로 이 가운데 손을 하나 추가하고 여기도 하나 추가합니다 점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점을 조절하면 여기도 조절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붙여 줄게요 점이 지금 맞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맞춰줍니다 여기도 필요하죠 스윕트 루프 명령으로 추가한 다음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여기도 추가해서 맞춰주고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꼭지점이 있기 때문에 엣지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점만 여기다 맞추고 얘는 여기다가 타겟 될답니다 지금 두 개가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커넥트를 두 개 한 다음에 점을 이렇게 연결시켜 줍니다 원래 있던 점이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위치가 좀 잘 안 맞는데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균일하게 이렇게 이쪽을 만들고 싶을 경우에 엣지가 이렇게 여기까지는 길이가 거의 비슷한데 약간씩 벌어지는 게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 할 때 모델링에 있는 루프 툴 간격을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주면 조절하기가 편하겠죠 얘를 거기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주고 이 아래쪽에 스플라인이 보이잖아요 그 스플라인 위치에 거의 비슷한 위치에 맞춰주면 모양이 좀 더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맞췄으니까 반대편 얘를 이제 맞춰주면 스플라인 형태에 거의 비슷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안쪽 부분은 육각으로 가게 되겠죠 이쪽으로 직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비슷하게 원형에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되게끔 하나가 다 만들어졌죠 하나의 패턴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지면 여섯 개로 복사하도록 할게요 Shift를 누른 상태로 회전시켜서 60도 이번엔 복사로 다섯 개를 만듭니다 쉐입은 필요 없기 때문에 숨겨놓고 만들어진 형태를 한 물체로 만듭니다 저는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퀵 어테치로 한 물체로 만들게요 버텍스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버텍스들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조절하다 보니까 떨어지기도 하겠죠 웰드 세팅 버튼으로 가장 멀리 있는 게 합쳐지면 OK 합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보도를 선택했을 때 가운데 원을 선택하면 원만 선택되면 웰드가 잘 된 상태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툴 중에 지금 원형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더 정확한 원을 만들기 위해서 RapidTool의 Fast Edge Loop Regulizer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원을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기본 형태가 만들어졌으니까 쉘 명령으로 위쪽 방향으로 두께를 만들어줍니다 뭐 원하는 형태가 있겠죠 여기선 위에서만 본 형태이기 때문에 전 요렇게 만들게요 에디태블 폴리 폴리곤을 선택해서 올릴 건데 지붕이 이렇게 나눠져서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이 형태는 지금 다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을 건너뛰고 그 다음 걸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각각 올릴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Extrude를 해주고 뭐 지붕을 좀 더 올리고 싶을 경우에는 이 셀렉션에 있는 엣지를 Ctrl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합니다 그럼 안쪽에 있는 엣지가 선택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엣지 하나씩을 추가해줍니다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그리고 커넥트 해줍니다 커넥트 그러면 얘를 위쪽으로 올려주면 좀 더 볼록한 형태를 만들 수 있겠죠 위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폴리곤도 같은 작업을 해줍니다 선택된 엣지를 스냅으로 먼저 올라갔던 부분에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기본 형태는 만들어졌습니다 이 상태로 터보 스무스를 주면 여기가 이렇게 딱 끊어진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움푹한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원하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모델링 툴에 있는 Modify Selection Similar를 하게 되면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모양을 한꺼번에 빠르게 선택해줍니다 단축키를 사용하면 훨씬 편하죠 스무싱 그룹을 클리어 한 다음에 32번을 줄게요 아래쪽은 폴리곤 앵글 스냅을 이용해서 아래쪽을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클리어 한 다음에 여기는 31번을 줄게요 Select by 스무싱 그룹 한 다음에 31번 32번을 선택하고 OK 합니다 그럼 31번과 32번이 선택되는데 Ctrl-I 한 다음에 얘들은 Clear All 하고 모두 1번을 줍니다 1번은 1번끼리 부드럽게 되고 스무싱 그룹이 다른 것끼리는 부드럽게 되고 경계는 이렇게 칼날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만들고 위에 터브 스무스를 줍니다 이렇게 주면 가운데는 둥글게 보이죠? 터브 스무스 내부에 있는 스무싱 그룹을 체크해주면 스무싱 그룹이 다른 것끼리는 날카로운 경계를 만들어줍니다 바닥도 그렇죠 탑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안쪽에 폴리곤이 있죠 바이앵글 끈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폴리곤을 디테치하고 디테치된 오브젝트를 좀 조절해서 터브 스무스 쉘 명령 바깥쪽으로도 살짝 두께를 만들고 안쪽으로도 두께를 만들어주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형태도 모델링 할 수 있겠죠 탑에서 보면 이런 형태인데 터브 스무스 주기 전에 어떤 형태를 난간이라던가 이런 형태를 만들어 가면 더 디테일한 형태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모델링은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저는 접근에 대한 내용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이런 식으로도 모델링 해갈 수 있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질문하신 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질문이 생기신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카페 질문 게시판에 또는 강의 요청란에 올려주시면 재미있고 쉽고 빠른 방법을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없이 재미있게 맥스 작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맥스 내용으로 만나요 그리고 자세히 전화하시고 든행을 위치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alaska기ấn 28th의 나라의 아래에 올려주시지 않는 유닛을 위치한 타이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